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항상 유물 유적 문제죠. 그래서 청동기 시험이 청동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동기 다음에 신석기. 지금 보면 역시 고인돌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박물관에서 유네스코 등재된 고인돌 유적을 소개하는 전시절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고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청동기. 그렇다면 이제 쉽게 나왔네요. 1번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했다. 청동기. 그래서 1점. 1번 문제에서 3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했다. 그래서 청동기 때 추수를 했던 농기구. 소를 이용하여 깊이관리를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그냥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6세기. 그런데 깊이관리가 일반화되었다. 깊이관리했다. 그러면 고려시대. 주로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육했다. 철기시대. 그렇죠. 옷을 만들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럼. 그럼.